서성들께서 말씀하셨다 업을 짓는 자도 없고 과부를 경험하는 자도 없다 와 이걸 갖고 뭡니까? 윤회도 없다 아이고 무시라 업 짓는 겁니다 정말로 됐죠? 그렇죠? 업을 짓는 자도 없고 과부를 경험하는 자도 없다 엄마야 윤회가 없는 몽이다 엄마야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유명한 은퇴한 대학 교수님인데 동대 불교학과 저하고도 잘하고 친한 분입니다 초기 불교를 여기까지만 이야기 할거죠 엄마야 윤회 없다고 지금 있잖아요 글을 써가지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당신 제자들이 그런 신혜입니다 지금 논문을 안 실어줘요 그걸 또 논문을 안 실어준다고 있잖아요 대발대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심도 있고 훌륭한 분입니다 여기까지만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업을 짓는 자도 없고 과부를 경험하는 자도 없다 순수한 법들만이 일어날 뿐이니 이것이 바르게 봅니다 됐죠? 우리가 지혜로 통찰지혜로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법들만이 일어날 뿐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주석에서 여러 군데서는 뭡니까? 5원의 찰라생 찰라 멸의 흐름을 윤회합니다 됐죠? 5원의 찰라생 찰라 멸의 흐름이 금생이 아니라 5원의 찰라생 찰라 멸의 흐름이 내 생으로 다음 생으로도 지속되는 것 그것을 윤회합니다 됐죠? 5원의 찰라생 찰라 멸의 흐름은 금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업을 지었으면 과부가 옵니다 됐죠? 그 과부가 금생에서 다 안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거를 윤회합니다 됐죠? 5원의 찰라생 찰라 멸의 흐름이 지속되는 것 내 생으로 지속되는 것 그것을 윤회이라고 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됐죠? 우정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수한 법들만이 일어날 뿐이니 이것을 바르게 봅니다 이와 같이 업과 과부가 원인과 함께 나아갈 때 시약과 나무 등처럼 그 시작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 무시무종이라 했습니다 이거 하다가 또 제가 뭡니까? 제가 많이 까먹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불교에서 우주는 우리 그죠? 세기경 맞지 마니까요? 죄송합니다 D가니까요 25번째 세기경 같은데 보면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거듭하는 것으로 반복하면서 무시무종인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윤회에서도 업과 과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외도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견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중생이라는 인식을 가져 영원하거나 허무하다고 보아 서로서로 모순되는 62가지 견해를 가진다 우리 D가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견해의 올감에 묶인 그들은 가래의 흐름에 떠밀려가고 가래의 흐름에 떠밀려간 그들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부처님이 제자인 비구는 초월지로 이 심심하고 미묘하고 공한 조건을 통찰한다 과부에 업이 없고 업에 과부가 없어 그 둘은 각각 공하지만 업이 없이는 과부가 없다 마치 태양과 보석과 소통 속에 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밖에 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연료로부터 생기듯이 대충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태양이 있고 소통이 있고 이라면 그죠? 이거다가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 그죠? 여기 소통이 있어요 여기 보석은 뭡니까? 우리말로 렌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 뭡니까? 이래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초점을 딱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조건이 화합하면 불이 있지만 불은 보석 안에 없습니다 됐죠? 이 불은 뭡니까? 이 태양 안에 있는 거 아니고 보석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소똥에 있는 거 아닙니다 됐죠? 태양이 뭡니까? 렌즈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소통이라는 이것이 조건이 화합될 때 그때 불이라는 게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됐죠? 그 비유가 지금 거기입니다 그죠? 그들밖에 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죠? 태양과 보석과 소통 속에 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들밖에 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맞죠? 연료로부터 불이 생기죠 조건이 맞을 때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업 속에 과부가 없고 업을 떠나서도 없고 업이 과부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업은 과부가 공하고 업에 과부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업을 의지하여 업으로부터 과부가 생길 뿐 신도 없고 범천도 없고 윤회를 만드는 자도 없다 원인과 조건 따라 순수한 법들만이 일어날 뿐이다 됐죠?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그 외에 여기서 말하는 신, 범천, 윤회 이런 것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방편적인 언어입니다 원인과 조건 따라 순수한 법들만이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오온은 법입니다 오온의 찰라생, 찰라멸의 흐름을 윤회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안것의 통찰지랍니다 낫다 빠르냐랍니다 20장 할 때 나오니까 그 때 하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어버의 회전과 과부의 회전으로 정신물질을 파악한 뒤 삼시에 대한 의심을 벌일 때 모든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을 죽음과 재생 연결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것이 안것의 통찰지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20장에 3번 참조 해놨죠 그래서 그 때 다시 하겠지만 우리는 통달지라는 말을 씁니다 빠린냐라는 말을 씁니다 빠린냐를 통달지라고 옮겼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3가지 통달지를 부타고사 스님은 20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안것의 통달지, 통달지, 조사의 통달지, 버립의 통달지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것,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서 생긴 통달지냐 안것의 통달지냐 하면 뭐겠어요 견청정과 도위청정입니다 됐죠 우리가 정신물질과 정신물질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이미 안것의 통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조사의 통달지가 있겠죠 무엇이 조사의 통달지겠어요 우리 2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도, 비도, 직연청정 무상고 무하를 봉직적으로 통찰에 들어가면 이것을 우리는 조사한다고 했죠 조사가 경찰에 범인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조사한다는 것은 무상고음 무하를 조사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키워드는 항상 무상고음 무합니다 무상고음 무하를 통달에 들어 나중에 빵 터지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버려지겠죠 집착이 버려지겠죠 그것을 우리는 버림의 통달지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통달지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것의 통달지고 20장은 조사의 통달지고 21장은 버림의 통달지가 됩니다 됐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섯 가지 청정 가운데 여기서 네 가지 청정이 들어갑니다 견청정과 도의 청정은 뭡니까 안것의 통달지입니다 됐죠 도 비도 직연 청정은 뭡니까 버림의 죄송합니다 조사의 통달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행도 직연 청정에서 있잖아요 우리 방관야나 유부터는 그러니까 크게 약하면 행도 직연 청정은 버림의 통달지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통달지가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직연이 청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과가 채득이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딱 합니다 어쨌든 통달지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통달하느냐를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깨뚜라 한다 과거의 업을 조건하여 생겨난 무더기들은 그곳에서 소멸된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업을 조건하여 생겨난 무더기들은 그곳에서 소멸된다 그러나 과거의 업을 조건하여 일생에서는 다른 무더기들이 생겨난다 됐죠 다른 무더기 똥그라믄 침해 놓으십시오 단 하나의 법도 과거의 생으로부터 일생에 건너온 것은 없다 맞죠 과거의 생에서부터 여기서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생에서도 업의 조건으로부터 생겨난 무더기들은 소멸할 것이다 미래의 생에는 다른 무더기가 생겨날 것이다 그죠 단 하나의 법도 이생에서 미래의 생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갖고 우리는 그죠 우리 미린드 왕문경에서 있잖아 그죠 나가세나 스님은 촛불의 비율을 갖고 듭니다 대충 내가 머리가 이리 나빠요 아까 밑에 우리 종무소에서 촛불 두 개 준비해 달라고 올라올 때까지는 생각하고 왔거든요 올라가고 안녕하세요 하고 싹 다 까먹어 버리세요 지금 하는 게 또 생각나요 우리 예를 들어 이게 뭐 촛불이라 합시다 그죠 됐죠 그죠 A라는 촛불과 B라는 촛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이 붙고 있는 거 보이시죠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래서 불을 딱 붙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붙었어요 그럼 이 불에서 이 촛불에서 이 양초에서 이 양초로 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양초는 지금 아무리 불을 붙여줘도 이 양초는 가만히 있습니다 됐죠 이 스스로 지금 타들어갈 뿐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조건에서 이게 뭡니까 불이 붙여지면 이건 또 뭡니까 이 오온의 이 양초에서 이것이 전개될 뿐입니다 됐죠 이 초에서 이 초으로 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봐도 뭡니까 이 뭐 조건이 온도가 한 200도 200도인가 250도인가 300도인가 넘어가면 불이 생기죠 아닙니까 그 조건을 만들어줬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뭡니까 이 촛불에서 이 촛불로 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이 촛불에 의해서 이 촛불이 불이 붙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이 촛불에서 이 촛불로 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금생의 오온 이것이 내생의 오온이라 합시다 금생의 오온에서 내생의 오온으로 넘어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업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다음 생의 최초의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죠 그럼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뭡니까 그 생에서의 전혀 다른 뭡니까 그죠 오온이 또 전개가 됩니다 됐죠 전개가 되어서 이제 타 들어갑니다 그죠 오온이 타 들어가서 뭡니까 거기 되면 이것이 죽음의 마음으로 딱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생에 또 그죠 그죠 불로 뭡니까 업의 과부로 재생 연결식이 탁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생에 또 오온이 전개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금생의 오온에서 내생의 오온으로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생의 오온에서 그 다음 생의 오온으로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단지 뭐만 여기서 전해집니까 업과 과부 됐죠 업과 과부라는 조건만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방금 읽은 이야기가 우리는 이렇게 촛불의 비율로 적용시 보면 될 겁니다 이십의 오온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깨뚜라 한다 과거의 업을 조건하여 생겨난 무더기들은 그곳에서 소멸된다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러나 과거의 업을 조건하러 이 생에서는 다른 무더기들이 생겨난다 됐죠 다른 무더기들이 생겨납니다 단 하나의 법도 과거의 생에서부터 이 생에 건너온 것은 없다 이해됐을 겁니다 이 생에서도 업의 조건으로부터 생겨난 무더기들은 소멸할 것이다 미래의 생에는 다른 무더기가 생겨날 것이다 단 하나의 법도 이 생에서 미래의 생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됐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타고사 선생님이 여섯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됐죠 여섯 가지 사실을 들어서 지금 이거 있지 않으죠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처럼 촛불의 비유를 했으면 땡 끝났을 건데 그죠 어쨌든 여섯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서성의 입에서 나온 암송이 제자의 입에 들어가지 않지만 제자의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의 입에서 암송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됐죠 서성의 제자들한테 굉장히 그럴듯한 개송을 하나 딱 얽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성의 제자한테 아니짜 왔다 보 상카라 우파다 와에 담미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서성의 입에서 제자의 입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사탕 단 하나로도 들어간 게 없으면 되죠 아니짜 왔다 보 상카라 이랬으면 되죠 그러면 제자의 입으로 직접 들어간 건 없지만 제자한테 전성이 되죠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오오는 변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암송이 제자의 입에서 암송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입니다 환자의 대리인이 마신 이거는 좀 우리가 옛날에는 극입니다 우리 한국인도 이런 식으로 무당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병추효하는 것도 있어요 인도에는 인도가 특혁이죠 아타르바베다 이런 데 보면 정말 핵에 망치가 있잖아요 아 무당도 그런 상무당이 없어요 무조건 병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보기를 됩니다 환자의 대리인이 마신 마법의 약이 환자의 배에 들어가지 않지만 환자의 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이 났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이런 게 있대요 환자가 아픈 사람이 있고 환자가 너무 아파서 약도 못 먹을 지경입니다 올딱 올딱 죽어 가는 데 있잖아요 이 약을 마법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리인한테 약을 미긴다는 겁니다 약을 미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리인이 약을 먹은 데 저 사람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비유를 하는 게 되게 해결방치가 하죠 근데 어쨌든 인도 아타르바베다 보면 이런 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스님이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인도에서 베다 전공했습니다 불교 전공인 게 아니고 힌두교 베다 사베다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화장을 잘한 얼굴이 거울 표면 등의 얼굴의 영상으로 옮겨 가지 않지만 옮겨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됐죠 그죠 분실을 화장 잘해가지고 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으로 나타나죠 그렇지만 지금 그을 속으로 실제로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기 등불 나오네요 부타고 사장님 괜히 욕을 해놨더만요 죄송합니다 등불이 하나의 심지어로부터 다른 심지어로 옮겨 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불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됐죠 제가 방금 보기를 들은 겁니다 네 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또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 법도 과거생에서 이생으로 이생에서 내생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과거생의 무더기 감각장소 요소 온처계지요 한자로 적어놨죠 온처계를 조건으로 이생의 무더기 감각장소 요소 즉 과거 전생의 온처계를 조건으로 해서 금생의 온처계가 혹은 금생의 온처계를 조건으로 내생의 온처계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됐죠 그죠 이 조건을 불구해서는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업과 과부로 했잖아요 그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비유를 들었고 이렇게 해서 23번에서는 이거는 구체적인 보기로 구체적인 신뢰로 눈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요소 다음에 일어나지만 그것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인식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 좀 했죠 우리의 대상이 나타나면 뭡니까 지나간 방과 방과의 동료 방과의 끊어짐 그다음에 뭡니까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일곱 번 업을 짓는 마음 등록하는 마음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뭡니까 이 각각의 찰나의 순간은 뭡니까 앞의 마음에서 뒷 마음으로 관계 하나도 없어요 앞의 마음은 인하고 사라지고 인하고 사라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부 업과 과보 있잖아요 그 조건에 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인식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무슨 말인고 모르겠다 몰라요 처음 들어보거나 아비닷말을 모르는 분들은 인식 과정을 모르는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당연히 차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마음과 뒷마음은 앞마음에서 뒷마음으로 전달된 건 하나도 없지만 뭡니까 억과 과보의 관계는 그렇죠 엄격한 법칙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요소 다음에 일어나지만 그것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다음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생 연결해서 아르마리의 상속은 계속된다 앞의 아르마리는 부서지고 뒤의 아르마리는 그것으로부터 생긴다 그들에겐 틈이 없고 사이가 없다 이것을 우린 덕무관념이라 합니다 이로부터 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재생 연결은 생겨난다 됐죠 어쨌건 우리가 파동에서 힘이 전달되는 그런 거로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충분히 전공된다고 봅니다 됐죠 하나의 파동은 여기서 뭡니까 파동은 여기서 힘이란 건 딱 일어났다 사라져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힘이란 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시피 업과 과부는 뭡니까 한번 업을 지으면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었음이 중요하다 그랬지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은 뭡니까 지었음 갖다 따라고 그랬지요 했어요 안 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적어 드렸어요 우리말로 지었음입니다 업의 핵심은 지었음입니다 한번 딱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힘이 과부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됐죠 과학의 법칙이죠 맞죠 그렇잖아요 강한 힘이 한번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끝까지 그 힘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업의 핵심은 지었음입니다 어디서 지었냐 공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전생에 미국 뉴욕에서 지었으니까 금생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아무 영향을 안 주겠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불교해서 우리 아비당면에서 보면 이거는 개념입니다 됐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뭡니까 업을 딱 지었으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생기면 과부로 나타납니다 됐죠 내가 100억 년 전에 지었으니까 지금 과부가 안 오겠지 죄송합니다 지은 것이 중요합니다 100억 년이란 시간은 아비당면에서는 개념이죠 100억 년이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조건이 맞아야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과부를 가져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과학적으로도 아주 맞는 이야기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업의 법칙의 핵심은 지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 정리해서 강조해 주는 사람은 이거 분명히 나왔는데 이거 와 이래갖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제가 딱 이렇게 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핵심입니다 제가 눈이 전에도 분명히 봤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편지까지 전부 제가 해갖고 있잖아요 교정하고 인덱스 만들고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1대1 대회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년 뒤에 보니까 요번에 공무원에서 보면 눈이 버쩍 뜨이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업의 핵심은 지었음입니다 지었기 때문에 과부는 가져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그건 개념일 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업은 겁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사회를 하고 은밀하니까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절대로 불선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절대로 있잖아요 절대로 불선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전에 지어난 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업을 만진다면 이 선업이 이전에 지었던 불선업을 그죠 방해하는 업이 되고 과부를 낳을 때 방해하는 업이 되고 파괴하는 또 된다고 부탁부서 선님이 분명히 정리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언제 어디서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저는 이 메시지 이 교훈 하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 이러면 안 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게 뭡니까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됐죠 이 노력을 우리는 수행이고 정진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사실 수행 노력 중에 최고의 노력은 뭡니까 삼하트 비파산어잖아요 됐죠 본산매 체험하면 악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안 떨어진다 했어요 딴 거 아무리 해로운 업을 많이 지었어도 본산매 한 번 딱 체험하면 뭡니까 굉장한 선업이기 때문에 그죠 이 선업의 효과로 뭡니까 나머지 있잖아요 불선업 좀 지은 과부가 그죠 깨울 하려는데 그죠 여러 가지 불선업을 많이 지었어요 이 불선업들이 그죠 그 중 강한 불선업입니까 그러죠 다음 생일이 제 생일을 깨울 하려는데 뭡니까 본산매를 체험한 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이라고 뭡니까 선상에 딱 태어나 빕니다 됐죠 표현을 하다 보면 인사가 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있잖아요 제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허... 안 됐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는 스님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라 제가 A형입니다 밖으로는 안 그래 보이도 있잖아요 속으로는 노력합니다 못 믿겠어요 못 믿겠으면 그만입니다 하루 사십시오 제 일입니다 어쨌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시간이 자꾸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좋은 말이다 그죠 23번 그죠 개성 부분입니다 그것 다음에 생기지 않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재생 연결해서 아르마리오 상속은 계속된다 앞의 아르마리오는 부서지고 뒤의 아르마리오는 그것으로부터 생긴다 그들에겐 틈이 없고 사이가 없다 이로부터 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재생 연결은 생겨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죠 꼭 한번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4번입니다 그와 같이 그는 죽음과 재생 연결을 통해 모든 법을 안다 모든 측면에서 정신물질의 원인을 파악하는 그의 지혜는 깊어지고 16가지 의심은 말끔히 제거된다 이뿐만 아니라 서성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방법으로 일어나는 8가지 의심 이건 단마상간이 이번엔 곧 단마상간이 나올 거면 되죠 단마상간이 또 의심은 8가지입니다 불법성 개 과거미래 그 다음에 과거미래 연기법에 대한 의심 이것을 8가지 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기에 대한 이해 있잖아요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3세에 대한 모든 의심이 말끔히 사라진다 이렇게 부타고 스님이 24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5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3세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얻은 지혜를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 있는 그대로의 지혜 바르게 봄과 동의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 이것이 바른 이해가 있으면 3세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6번은 이와 같이 사라진 시혁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 빠티 삼비다마카 무예해도에 나타나는 경문을 쭉 그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상을 마음에 잡돌이 할 때 그는 어떤 법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가 어떻게 바르게 봄이 있는가 등등해서 그죠 그 다음에 괴로운 괴로운 무화 무상고운 무화 항상 나오죠 그죠 무상을 마음에 잡돌이 할 때 그는 표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했으면 되죠 표상이라는 건 뭡니까 무상에 대한 정확한 깨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표상이 이미지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 이미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뭡니까 전부 찰나생 찰나 멸일 뿐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는 찰나생 찰나 멸일 잖아요 무상에 대해서 사무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뭡니까 표상으로 알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상에 사무치면 아님 있다 무상해탈에 무상해탈을 체득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나옵니다 청립노론회 나오고 이미 주석성 문헌에서 아주 많이 대성물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상무원이 환경증행품 같은 데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예 글에 한번 쭉 보십시오 글에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3쪽입니다 위에서 부터 2, 4, 5, 6쪽입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지혜 바른견 의심을 여인 것이라는 이 법들은 뜻도 다르고 문자도 다른가 아니면 뜻은 하나이고 문자만 다른가 있는 그대로의 지혜 바른견 의심을 여인 것이라는 이 법들은 뜻은 하나이고 문자만 다르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윗바 산하를 수행하는 자가 이 지혜를 갖출 때 부처님의 교법에서 안식을 얻은 자 발판을 얻은 자 태어날 곳이 정해진 자 작은 수다원 됐죠 이 정도 알면 뭡니까 예루가를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됐죠 아직 예루가는 못 얻었는데 작은 예루가를 얻은 사람 작은 수다원 됐죠 그 정도로 불린다는 겁니다 됐죠 업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직 못 깨달았어도 뭡니까 업과 과부에 대한 이해 찰라생 찰라멸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작은 수다원이라고 불린다고 그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뭡니까 부처님의 교법에서 안식을 얻은 자 됐죠 안식은 불교가 뭡니다 제7안식교회라고 저거 갖다 쓰는데 안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숨이 편하신다는 말입니다 됐죠 우리가 불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연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비로소 안식이 됩니다 됐죠 됐죠 여기 안식입니다 됐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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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가지고 지옥이 태어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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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자가 있는가 아이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그 사람들 절대자가 있으면 저는 절대로 안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잘 보게 되니까 계속 가슴을 쳐 아이고 내 탓시오 내 탓시오 울고 눈물줄줄줄 해야 되는데 그죠 불교성은 뭡니까 업이 원인이다 이란 뭡니까 후 됐죠 업이 원인이다 후 나는 선을 찌어야지 후 이러면 호흡이 편해지는 거에요 여기 안식입니다 됐죠 불교용 업입니다 안식은 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식이 안 됩니다 부탁부사 스님은 그래서 여기다가 안식을 얻은지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너무 잘해서 그렇지 그죠 딱 정확한 표현입니다 안식이죠 호흡이 편안해지는 거 됐죠 원인에 대한 조건에 대한 정확한 예를 하면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은 자라 됐습니다 발판을 얻은 자 됐죠 제가 뭡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금생에 해탈 열반에 튼튼한 토대를 만드시기를 저는 항상 이러합니다 발판이나 토대나 됐죠 발판이나 토대라고 옮겨야 되겠어요 다음에는 됐죠 그렇잖아요 업에 대한 이해 조건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이제 뭡니까 악도로 떨어져 나쁜 것으로 막 윤회를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발판을 딱 디뎌하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죠 맞죠 우리가 지금 경제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가가 계속 추락하려면 뭡니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저점이다 하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올라간다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윤회에서도 발판을 얻은 자로 했고 태어날 곳이 정해진 자 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곳이 정해진 자 선체 태어난다 이 말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수단이 부른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연기에 대한 이해 조건에 대한 이해 업에 대한 이해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27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 챙기면서 의심을 여의고자 하는 비구는 정신물질 둘 모두의 원인을 파괴된다 됐죠 원인 업 조건 이런 것을 파괴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도가 잘 나갔어요 한 10분 쉬었다가 또 이제 20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loin으로 Жㄴ 송 transcendent 00 3 ino 백인리 기침 베스트 50 유라 여의 성능 내밀아 funn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